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선보이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시즌2부터 함께하게 된 MC 전민경입니다. 그동안 김양규 박사님 강연 함께 들으시면서요. 더 묻고 싶었던 점 또 더 궁금한 점 참 많으셨죠.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 쏙쏙 뽑아서 박사님께 질문을 거침없이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TV의 영원한 명의 김양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뼈가 중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 문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이 터지고 혈관이 막히고 해서 여름이 왜 뜨거운 것을 먹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껍질질 포도를 발효시킨 것이 또 사회에 나가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어떻게 골탈하도록 여름이 왜 네 박사님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예쁘게 새 단장을 했는데요. 시즌2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즌1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즌1보다도 더욱더 깊이 있고 유익한 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TV의 대표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미 대표 프로그램이 됐지만 제가 열심히 옆에서 박사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풍부한 강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요즘 날씨가 딱 환절기에요. 그렇죠. 환절기가 되니까요. 목도 건조하고 또 피부도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환절기 건강 꿀팁 있을까요? 우리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이 환절기에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요. 봄에는 바람을 많이 불죠. 바람이 많이 불죠. 봄바람. 꽃샘 바람이라고도 하죠. 네. 바람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에 감기가 들고 호흡기 순환기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꽃가루가 바람에 묻혀서 오기 때문에 천식이라든지 비염을 많이 급할 수도 있죠. 바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니고 또 실내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습기도 잘 켜고 너무 덥지 않냐 하도록 공기를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또 목을 따뜻하게 보호를 하고 다니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봄바람 살랑살랑 부니까 나들이 하고 싶은 계절인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조금만 조심하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참 보답을 받을 수가 있죠. 보답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챙기기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주제를 살짝 살펴봤는데요. 주제가 건강 비용이에요. 비용이라 참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그렇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심을 해야 할 것인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돈을 써야 되고 어디에 있는 돈을 또 절약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럼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오늘 강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건강이라고 할 때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엇이냐고 하면 응과 양의 균형을 바랍니다. 응과 양의 균형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응과 양의 균형을 얼마나 적절히 잘 이루고 있는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건강 비용으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지비용입니다. 무지비용 알지 못해서 치르는 값이란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가 운전은 다 하지 않습니까? 운전은 다 하지만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기사를 부르든지 칼센터 가든지 해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지불해야 되죠. 달라는 대로 줘야 되죠. 자동차의 엔진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돈 그걸 무지비용이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안다면 훨씬 싼 값으로 덜 지출하고 고칠 수가 있겠죠? 모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 무지비용 자동차 뿐이겠습니까? 컴퓨터 다들 컴퓨터를 쓸 줄 알지 않습니까? 잘 쓰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거나 고장이 나면 또 어떡합니까? 구조를 모르니까 기술자 불러와야죠. 기술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달라는 대로 지워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불하는 무지비용 그래서 내가 나이가 예수 넘어서도 야 이거 컴퓨터 구조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자동차 엔진의 구조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도 무지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몸의 구조 몸의 구조가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써가지고 몸을 사용을 잘못해서 지출해야 되는 돈 이게 무지비용이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몸이 안 좋고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몸이 안 좋고 화를 내고 썬을 내면 어떻게 안 좋고 등등 이 모든 그 메커니즘을 안다고 하면 내가 조심하겠죠? 그러면 지출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모르고 계속 계속 과용, 오용, 남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단계에 가서 병이 나고 그래서 지출해야 되는 엄청난 정비 어디 그거 뿌리겠습니까? 우리 몸이 무지비용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지비용은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게 특징입니다. 또 어떤 병이 있을까요? 불화병이 있습니다. 불화병 불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지 못해서 치료해야 할 돈이죠. 요새 한창 유행하는 미투 정말 입에 담기도 싫고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 미투 이거 가만히 보면 불화병이에요. 몇 년 전, 몇 십 년 전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사람과 불화해가지고 훗날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경비를 치료해야 한다. 어쩌면 거기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을 수도 있고 목숨이 달려있을 수도 있고 전 재산이 달려있을 수도 있고 전체의 명예가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불화하면 치료해야 할 것 불화하지 않았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불화병입니다. 불화병 이 소위 말하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한의학에서 기가 통하면 기통적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다. 불통이라 그랬습니다. 기운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가 불통하면 기가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기운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바이탈 에너지 바이탈 에너지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못 통하면 아프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화복하면 아프지 않고 불화하면 아프다. 혹시 우리들 가족들 중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불화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아픔 그것 때문에 지출해야 될 무지무지한 경비 무지문지하게 돈을 쓰는 것 병원 계속 병원에 다니고 치료해야 될 것 그런 것 혹시 없으십니까? 박사님 그럼 이 무지무지한 무지비용과 불화비용 말씀해 주셨는데 무지비용을 아끼려면 제가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해야죠. 그런데 불화비용을 아끼려면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가 통하게 해야 됩니다. 막히지 않게 됩니다. 무지비용을 아끼는 사람 무지비용을 적게 지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불화비용도 적게 지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무지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배우면 나중에 아주 비싼 값을 주고 배우게 돼요. 그렇죠. 인생이 공개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배울 때 단단히 배워야 돼요.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런 시간 맞이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성경적 한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좀 많이 배우자, 공부하자는 뜻이죠. 그리고 불화비용은 화목할 화자입니다. 평화롭게 평화롭게 하지 못해서 지출해야 될 돈이니까 화목하고 화해하면 지출 안 해도 되는 병이죠. 그런 돈이죠. 그래서 화목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말할 때는 지 우리 몸은 사람의 몸은 기와 혈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에너지, 파이탈 에너지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하는 것이죠. 피 건강이란 무엇이냐? 건강이란 항상 피가 맑고 깨끗하고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한다. 기운이 가볍게 팽팽 잘 돌고 피가 맑고 깨끗하면 건강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가 무거워지고 그래서 잘 막혀서 기가 막히는 것을 기막힌다 그러죠. 맞습니다. 기막히는 일들. 기가 막히면 기막히는 일이 생겨요. 아파. 기가 못 통하면 아프단 말입니다. 기의 불통적 통이라 혈 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한 것인데 피가 탁해. 피가 더러워. 뭐 고지혈증이니 중성시방이니 당뇨원이 전부 다 사실은 피와 상관되는 병이죠. 이것 두 개를 잘 관리 못하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 비용을 적게 드리려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했을 때 피까지 맑아진다. 그렇죠. 마음의 건강까지 달려있네요. 우리가 서로 익스큐즈를 좀 많이 해주면 돼요. 익스큐즈. 저 사람은 저기까지구나. 내 아내는 여기까지구나. 내 남편은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바라지 말자. 남편이 집에 와서 양말을 벗어서 집어던졌는데 아무데나 집어던져서 던졌다. 아내가 보기에 좀 기왕 벗을 거 세탁기 안에다 넣으면 좋겠나. 그렇죠. 그것까지 바라지 말고 내 남편은 그냥 집어던지는 데까지구나.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주죠. 집어던지는 일을 잘하는구나. 오늘도 살아있어서 양말을 벗어주는구나. 이렇게 익스큐즈 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지면 불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폭이 자꾸 좋아지면 굉장히 소잡해지면 굉장히 불화가 잘 생겨요. 내가 건강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체크해보면 압니다. 네. 그럼 항상 화목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사랑받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건강의 제일 첫결입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 비용이 훨씬 줄어들죠. 그 다음 감탄비용. 혹시 감탄비용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감탄? 와! 하고 이렇게 감탄하는 할 때 감탄인가요? 그렇죠. 감탄. 감탄 한 번 하는 데 드는 비용. 감탄. 커피를 한 잔 마신다. 이야! 커피 맛이 좋다. 감탄하는 것이죠. 네. 현대인들은 굉장히 눈이 높아지고 입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커피를 한 잔 마셔서 아무리 마실 수 있어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 좋다. 맛있다. 이렇게 감탄하려면 그만한 럭셔리한 환경과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감탄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작은 커피 한 잔도 소중한 건데 그렇죠.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감탄 한 번 하려고 호텔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 다시 말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감탄하는 데 드는 돈이 15,000원이다. 20,000원이다. 그러니까 밥은 어때요? 밥 밥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밥도 맛만 있어선 안 돼. 감탄을 해야 돼요. 밥 한 번 먹는데 최고의 시설이 되어 있고 받쳐져 있고 환경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비로소 이야 밥 한 번 맛있게 먹는다. 감탄을 한단 말입니다. 감탄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요. 건강한 사람은 감탄 비용이 낮은 사람 불건강한 사람은 높은 사람 차 차 타는 거 있다. 승용차 이 차 반 타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탄 비용이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 감탄을 한 번 하는데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감사한 것이예요. 모든 것이 고맙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해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감탄 비용이 낫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이런 돈들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내 생일이었는데 제가 가족들에게 우리 또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일을 축하해 주고 싶어들랑 다른 선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 많은만 가져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만 원을 다 가져왔어요. 그 만 원을 다 모아가지고 기아대책에 후원금으로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로 같이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짜장면 짬뽕 시켜서 배달 음식으로 해서 같이 먹고 그 가져온 선물 많은 많은 다 모아가지고 기아대책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부수고 있는 빨찌가 기아대책 빨찌인데 저는 어디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먹고 최소한으로 마시고 누리고 남는 것은 낫고 작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에서 추구하는 사람들 위해서 주자. 우리 나이니아 무슨 선물을 받으면 뭘 받을 것이며 밥을 한번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먹을 것인가 짜장면 쉽게 먹고 짬뽕 먹어도 되는데 무슨 이런 5만 원짜리 음식으로 뭐야 그게 무슨 잔치인가 다 많은 원씩만 내라. 애비 생일이라고 20만 원 30만 원 가져오지 말고 많은 원 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딱 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참 반성하게 되는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감탄 비정을 공부하고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가 얼마나 내가 나를 위해서 썼던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신앙생활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구제해주고 사랑해주라고 하셨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쓰이면서 눈감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가 악한 것이죠. 우리가 감탄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평생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한번 감탄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비를 쓰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남에게 도와주고 뭘 베풀어주고 하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겉에 보이는 것에 감탄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상의 소소한 작은 것들에 감탄을 하면서 감사하게 살아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탄비용이 적은 사람 낮고 작고 가난함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불건강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건강이란 무엇이냐 음과 양의 균형이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과한 것은 무엇이며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고 있죠. 거래비용 거래하는 데 드는 돈이죠. 거래하는 데 자동차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다 하고 딱 주면 그렇게 알고 사인을 하면 그냥 차라리 산 거죠. 그런데 이 차의 엔진이 정말 새것이 맞는지 이 차의 안에 내부 구조는 혹시 중고 같다는 건 아닌지 일일이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검사해보고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들고 엄청난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게 하는 데 드는 돈을 거래비용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 신용사회 건강한 사람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거래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믿음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호실례하고 믿고 믿음을 받고 따지는 게 아니죠. 거래비용이 비싼 사람은 따지는 사람 따지는 사람 이게 왜 이랬느냐 이게 이렇다 그러면 아 그런지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거 정말 그런 게 아니냐 이거 왜 그랬느냐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답은 안 나오고 시간과 돈을 계속 써야 되고 일은 안 되고 거래비용은 자꾸 너무 높아가지고 거래비용이 낮은 사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서로를 많이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무작정 믿었다가는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강의를 들어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무지 비용이 얼마나 높으며 술 마시지 않았으면 간 때문에 쓰는 돈이 없었을 텐데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심장이나 폐 때문에 나가는 돈이 없었을 텐데 불화 비용이 얼마나 높고 또 감탄비용도 얼마나 높고 거래비용도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걸 다 낮추자 이 뜻입니다. 이걸 낮추어서 뭐 할 것이냐 구원비용 구원받는데 쓰잖아요.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구원은 그냥 받는다 공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 비싸기 때문에 값을 안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 값대로 다 카운팅해서 달라고 한다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구원받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쓴 돈들이 구원비용이에요. 나도 살지만 저 사람도 살리자.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낄 것은 최대한 아낄 것이다. 제가 이런 성경적 한의학을 하면서 정말 그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절약할 때는 다 절약해서 이렇게 유스풀한 미닝풀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 한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즌2에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방송만으로 끝까지 마시고 내가 건강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나가는 멋진 선도님들이 되십시오.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써온 비용도 참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앞으로는 많이 아끼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이 성경적 한의학 이 항해를 하시면서 돈 문제부터 우리 신경 쓰도록 하십시다. 쓸데없는 돈 최대한 경비 코스트 비용을 줄이고 의미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돈을 팍팍 쓰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서 영적으로 살면 유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건강강의 성경적 한의학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분이라도 자기 자신의 씀씀이 비용 지출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요. 저는 돈을 많이 쓸수록 삶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 시간과 돈을 소중하게 아끼고 낭비하지 않는 것이 건강 비용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써도 되도록 그렇게 몸 관리를 잘 해나가십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역에 가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느낀 점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게시판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저희가 채택해서요. 박사님이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강건함을 이루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5 5 5 5 6 6